안녕하세요 평안돈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2024년 1월 1일 기준 cpu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인사드려야 되겠죠 작년 한해 수고 많으셨고요 올 한해 또 잘 부탁드립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12월 버전을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피차 1차 밀리다 보니 1월 1일 가성비 비교표로 만나뵙게 되었는데요 1월 달에는 몇몇 제품이 새로 출시가 됩니다 8000g 시리즈 apu가 출시 예정이고요 요거는 미니 pc 사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매해 보시면 괜찮을까요 7000 시리즈 amd cpu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조금 고성능 그래픽 코어를 내장 그래픽으로 넣어서 만들어낸 apu 제품이거든요 대탑 cpu 일반적인 제품 사시는 분들 그래픽 카드 다실분들 하고는 구매층이 다르다 보셔야 되겠죠 여튼 미니 pc 구매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1번 나오는거 한번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5800x3d 가 단점이 하나 있었죠 게임 성능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발열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잡은 5700x3d 비교적 저전력 버전이 출시될 예정이고 인텔에 14세대가 출시되어 있는데 i5 non-k 프로세서 i3는 아직 출시가 안되어있죠 요거 중에 i5 non-k 프로세서가 일부 출시 예정입니다 1, 2, 3번이 출시 예정이니까 고성능 cpu 사실분들은 상관없는 얘기고 중급 라이너 사실분들은 3번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bu 50 보트 쓰시는 분들은 5700x3d 한번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1월에 출시될 제품들 살짝 정리해 드리고 영상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게임의 성능으로 나열해서 가장 성능 좋은 편에 속하는 애들을 이렇게 뭉쳐 뒀습니다 기준점은 13600k 입니다 13600k 게임 성능은 100%로 작고 그거 대비 이 cpu를 꽂으면 얼마나 더 프레임이 나오냐 라는 뜻이죠 4090에 7800x3d 나오면 13600k 보다 20%나 더 프레임이 잘 나온다 FHD 기준으로는요 뭐 그런겁니다 그래서 게이밍 상대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쉽게 볼 수 있고요 싱글 스레드 성능 빨리 타면서 적도겠죠 이것도 있으면 좋고 멀티 스레드 성능 렌더링 인코딩 영상 편집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것도 성능이 높은 높을수록 더 원활하게 들어가겠죠 이런 성능 지표를 다 하나하나 비교해서 넣어뒀습니다 거기에다가 cpu 가격 넣어놓고 이 cpu에 필요한 쿨러, 메모리, 보드 가격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죠 편안하게 총각 가성비를 볼 수 있겠죠 특히 cpu 가격은 싸더라도 나머지가 발열 때문에 비싸게 들어가면 가성비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cpu 단독으로 가성비를 계산하지 않고 cpu에 같이 조합되는 필수 구성 요소도 같이 집어넣은 가성비 비교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표 하나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가장 나한테 적합한 가성비 좋은 cpu를 고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어느 제품이 가성비 좋은지 같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상급 게임 성능을 가지고 있는 cpu 중에서는 가성비가 누가 제일 좋냐 14700kf가 가장 좋습니다 저번 달만 해도 13700kf가 더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음...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웃기게도 14700kf가 보시면 어떻게 되어있죠 cpu 가격이 올랐어요 그리고 13700kf는 내렸고요 그런데도 이게 더 좋다라고 판단이 된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제가 여러 제품을 만져보니까 막상 14700kf랑 13700kf랑 발열을 잡기 위해 필요한 쿨러는 비슷한 등급으로 생각됩니다 시중에 널리 알려진 14700kf는 발열 때문에 못 쓴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실제로는 저 두 제품의 전력소비랑 차이가 30w 내외이기 때문에 뭐 많이 차이나도 한 40w 그 정도 내용이기 때문에 비슷한 쿨러 등급을 써야되거든요 그래서 멀티 성능이 확연하게 13700kf보다 뛰어난 14700kf가 좀 더 좋은 가성비를 차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쿨러 가격, 램 가격, 보드 가격 다 비슷하게 집어넣고 잡아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13700kf는 여진이 설마 합니다 일단 14700kf랑 게임 성능 차이는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4070ti나 4090 정도 썼을 때 FHD가 아니라 QHD4K라고 1% 내외의 성능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게이밍만 생각하고 쓰시겠다면 13700kf를 사십시오 이게 괜찮아요 적당한 사무용의 게이밍 그 정도 다용도라면 이게 괜찮고 여러분이 스레드를 다 쓸 수 있는 영상 편집, 음악, 작곡, 모바일 게임 다중 실행 방송 같은 걸 한다거나 그럴 때는 14700kf가 이 코어가 4개나 더 많은 만큼 높은 멀티 성능을 보이고 비슷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니 이걸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면밀하게 한번 같이 보자면 14세대 i9나 13세대 i9 멀티 성능은 어떻습니까 170, 168, 그리고 i7이 152죠 그럼 실질적인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죠 100분으로 따졌을 때 10%, 12%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별로 차이가 없어요 작업에 들어가면 이 코어를 풀로 다 쓰는 작업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8%, 7% 내외까지 좁혀져요 근데 비용은 크게 상승합니다 CPU 가격만 20만원 상승할 거고 쿨러 가격에서도 한 20만원 상승하고 보드도 조금 더 윗급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성비는 확연하게 떨어져요 대부분 용도에서 여러분 거의 똑같은 성능을 발휘한다 보면 될 겁니다 작업을 하든 게이밍을 하든 그렇기 때문에 i9은 현 시점에서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가성비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묻히는 순간 얘는 전혀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패스하게 되고 i7 비슷한 분에 속해 있는 애들 보면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굳이 갈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이 두 개로 좁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와 별개로 7800X3D는 게이밍 가성비 자체는 엄청 뛰어난 편에 속하기 때문에 거기다 가장 높은 게임 성능을 가지고 있죠 7800X3D만큼은 제가 가성비가 비교적 떨어지더라도 추천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AMD의 7950, 7900X3D 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쿨러나 보드 가격은 비교적 저렴하게 갈 수 있는데 CPU 가격이 꽤나 높아서 사실 종합 가성비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이 제품들 게이밍으로 봤을 땐 7800X3D보다 못한 경우도 제법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 추천하지 않고요 딱 이 세 제품 정도로만 좁혀 가면 될 것 같아요 자국을 보시든, 게이밍을 생각하시든 이 세 제품으로 좁혀 가시고요 순수 게임 위주로 하면 7800X3D나 13700KF를 쓰시고요 자국과 겸한다면 14700KF 정도에서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이엔드 게이밍 라인업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은 퍼포먼스 라인업 한번 봅시다 퍼포먼스 라인업에는 92세대 i9군 그리고 3D 제품이 아닌 7000시리즈 거기다 14세대 i5군 정도가 여기 쭉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건데요 가성비 1위는 압도적으로 7500F입니다 7500F 같은 경우에는 쿨러 가격 싸고 보드 가격 싸고 CPU 가격 자체도 쌉니다 다 합쳐봤자 얼마 안 해요 이 제품들 다 합쳐서 50만원은 안되죠 40만원 초 정도에 끊을 수 있어요 보드, 메모리, CPU 쿨러, CPU까지 보시면은 다중작업 가성비는 다소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 전체 등수 중에서 11등이나 22등이라고요 이 전체 제품 중에서요 이 많은 제품 중에서 약 90여종 제품이 있는데 그중에 22등, 11등이라는 것은 1등이라는 성적이기 위해서 약간 떨어진다 뿐이지 마찬가지로 멀티성능 가성비도 괜찮다 싱글성능 가성비도 괜찮다라는 걸 반증하게 되겠죠 정확 가성비 같은 경우에는 5000원 정도로 이 항목 내에서는 1위입니다 확실하게 1위 5000원대 가성비는 몇 개 있죠 이거 말고는 한 개밖에 안 보입니다 2위인 7600입니다 7500F, 7600, 7600X 얘네들은 똑같은 기반에서 만들어서 클럭만 0.1, 0.2 정도 더 높인 제품입니다 그러니 굳이 7600이나 7600X 돈이 남아서 좀 더 윗급으로 가겠어요 의미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4K에서 4090으로 쓰든 QH에서 4070Ti 쓰든 여기 적혀 놓으면 차이가 안 날 거거든요 크게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4090 가시는 분 적으니까 그래 FH에다 칩시다 근데 4070Ti에서 얼마 차이 납니까? 2, 3%밖에 안 나죠 2, 3%밖에 안 나요 돈은 훨씬 더 써야 되는데요 7600X하고 7500F하고요 CPU 가격만 해도 8만원 더 써야 되는데 2, 3%밖에 차이가 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가성비 게임의 시표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대충 중간 정도 라인업을 생각하고 있다 7500F만 한 건 없습니다 압도적인 가성비에요 이거 선택하시고요 7600이나 7600X는 굳이 쳐다보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으로 가성비 좋은 제품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7600인데 7600은 똑같은 제품이니까 넘어간다고 했죠 그럼 실질적으로 가성비 3위는 누굴까요 13500입니다 13500은 7500F랑 게이밍 가성비는 거의 동등합니다 비슷비슷해요 보이죠 엎치라 띠치라 하는데 비슷비슷합니다 싱글 스레드 성능 얼마 차이 안납니다 근데 멀티 성능이 뛰어나요 60% 대 86%죠 30% 정도 차이 난다는 얘기에요 꽤 큰 폭으로 멀티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13500 여러분이 다용도로 쓰기에 좋은 cpu 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편집 영상편집 입문용으로 쓰기 괜찮아요 그거 말고 모바일 게임 여러개 실행할 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쓸만해요 게이밍에서도 그렇게 쓸만하고요 고용량 엑셀팔 열어보는 것도 괜찮고요 포토샵?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용도로 쓸 때는 13500 가는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만큼 비용이 올라갑니다 적어도 15만원 정도의 투자가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순수 게임 용도로 쓰는게 많고 집에서 작업한다고 해봤자 레포트나 쓰든지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이 정도 가벼운 정도 아니면 포토샵? 라이트룸 정도 그 정도로 쓴다면 7500F가 13500한테 안 밀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가정용도의 게이밍 용도 이 정도면 7500F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영상편집 정도도 하고 싶다 그럼 1350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에요 실질적인 이유는 13500입니다 13600KF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게이밍 성능이 13500보다 확연하게 뛰어납니다 어? 이거 두 개 멀티 성능하고 신고 성능이 크게 차이 안나는데 게이밍 성능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봐도 10% 이상 포인트가 차이 나는게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13600KF는 L2 캐시가 13500 대비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진 13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13600KF 부터고요 13500이나 13400은 12세대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이 코어만 많이 붙어 있고 게이밍 성능은 그리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7500보다 조금 더 나은 게이밍 성능을 갖고 싶은데요 하면서 13500 가는 거는 잘못 간 거고요 이거보다 좀 더 나은 게이밍 성능을 갖고 싶으면 13600KF로 가셔야 됩니다 특히 13600KF는 지금 벌크 제품이 33만원 정도로 매우 저렴한 가격에 풀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중고도 섞여 있긴 할 거에요 어쨌든 벌크로 사신다고 치면 추가금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 7500F보다 한 20에서 25만원 정도 더 들어갈 겁니다 그만한 값어치가 있냐 하면 고개를 좌우로 흔들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13600KF로 가면 여러 용도로 쓸 때 확인하는 게 나은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멀티 성능 그냥 봐도 얼마 차이 납니까 멀티 성능 아이 큰 폭으로 차이 나죠 이걸 100으로 잡아주면 이거는 그냥 한 70% 정도 더 높을 것 같은데 맞죠 뛰어난 멀티 성능 그리고 좀 더 빠릿함 그리고 게이밍 성능도 확인할 게 차이가 나지 올라가기 때문에 13600KF도 괜찮은 선택이 될 거에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가성비를 보이고 있는 14600KF가 있습니다 이게 전품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14600KF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벌크로 봤을 때는 13600KF도 괜찮다는 거에요 이 14600KF는 13600KF랑 비교했을 때 거의 똑같은 제품입니다 게임 성능도 비슷하고 시네벤치 성능도 비슷하고 다 비슷해요 클럭을 소폭 좀 더 높인 제품이라고 보면 되고 그만큼 발열이 한 1,2도 올라간 제품이에요 뭐 쿨러 사용하는 게 13600KF이랑 14600KF는 다르다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가고 이건 순행 써야 되니까 차라리 13600KF 가는 게 맞다 라고 하는 거는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100개씩 만져가지고 평균 온도 재면 이동과 밖에 차이 안 나요 잘 몰라서 하는 초보적인 얘기고 이 두 개는 기반이 똑같고 사용하는 전력 소비량도 5W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가격이 비슷하면 당연히 14600KF를 선택하는 게 현명하고요 지금 벌크 가격 기준으로 13600KF가 가격이 좋기 때문에 이 둘 다 추천목록에 넣어놨습니다 벌크 사실 거면 136 전풍 사실 거면 146 이렇게 기억해 두십시오 나머지 제품은 설명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거 기준으로 나머지 한번 봅시다 12900KS 어떻습니까 게임성 차이 별로 없죠 싱글세대 차이 별로 없죠 멀티 성능만 십몇프로 높습니다 근데 가격이 90만원 아 사면 호그죠 7000시리즈는요 게이밍 성능 차이 별로 없죠 멀티 성능 차이는 아 7900X면은 차이 많이 납니다 싱글세대 성능은 비슷하죠 가격은 어떻습니까 2배죠 멀티 성능이 2배 뜁니까 아닌데 맞죠 아 그렇게 안뛰죠 근데 가격은 2배죠 얘네들은 게이밍으로 봤을 때는 가성비가 없고요 14600K보다 못하니까요 다만 멀티 성능이 필요할 때 요거 한 종은 가볼만 합니다 일단 14600KF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요거 한 종만큼은 작업 위주로만 한다 멀티 성능이 중요하다 할 때 7900X 정도는 갈망하고 나머지는 비교 대상이 아니죠 여기서 여기까지 쭉 긁어서 네 14600KF한테 다집니다 보드 구성 가격이 특별히 싼 것도 아니고 쿨러를 특별히 싼 것도 아닙니다 그나마 7900 정도나 CPU 가격이 좀 더 올라가지만 보드를 좀 더 싸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고요 7900은 저전력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14600KF보다 확연하게 낮은 소음과 낮은 전력 소비랑 그리고 낮은 쿨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요거 정도만 한번 여러분이 미니 PC 만들 때 고민해 볼만 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재킷셔야 될 것 같아요 이 i5한테 다친다니까요 밑에 목록 보셔도 이 i5한테 마땅히 비교해서 가성비 좋은 놈 없습니다 특히 12세대 i9을 혹은 i7을 중고로 싸게 샀다고 막 좋아하면서 혹은 여러분 해외직과하고 중고로 사는 거랑 별 차이 없게 싸게 샀다고 여기에다가 보드랑 쿨러를 조합하면 가서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게이밍으로 보면 얘네들은 7500한테도 지거든요 7500한테도 지고 아니면 비슷하고 게이밍 외적으로 머티 성능을 봤을 때는 13600KF 벌크한테 확연하게 밀립니다 밀리죠 중고로 사서 가성비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라인업 퍼포먼스 라인업 생각한다면 그냥 75 236KF 벌크 246KF 정품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5 같은 경우에는 가도 되긴 되는데 우선순위는 아닐 거라 생각해요 235가 게이밍 성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없고 머티 성능만 올라가기 때문에 특수한 용도 게임 안하고 영상편집을 주로 한다 아니면 간단한 게임만 한다 그럴 때 235 정도 생각할 것 같고 그 외에는 지금 이 새 제품 중에서 선택하는 게 가장 나이스해 보입니다 자 그렇게 퍼포먼스 라인업 한번 정리해 드렸고 내려가 볼게요 메인스트림 봅시다 여기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라인업이거든요 100만원 100만원 중반 혹은 90, 80만원 7500F를 여기 넣자 하니 가격적으로는 비슷한데 성능이 워낙 뛰어나서 좀 뭔가 안 맞는 느낌이지만 여기는 이 두 개로 정리됩니다 7500F와 5600으로 정리됩니다 자 잘 보세요 일단 7500F보다 멀티 성능이 뛰어난 제품 다소 있습니다 요 놈들이 멀티 성능이 뛰어나요 여기까지 멀티 성능이 뛰어난데 이 제품도 가격이 어떻습니까 30만원 20만원 중후반 혹은 60만원 40만원이죠 가성비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얘네들이 종합가성비 어떻게 되죠 등수가 처참합니다 맞죠 멀티 성능은 확실히 뛰어난데 가성비가 매우 처참해요 그러고 멀티 성능을 생각했다면 멀티 성능 가성비 생각했다면 차라리 13500F를 가죠 바로 위에 보이는 요 놈들을 굳이 살 이유가 없습니다 딱 봐도 멀티 성능 가성비 얘는 3000원대죠 3600원 여기인데도 어떻습니까 3000원대 한 종류가 있긴 한데 나머지는 그보다 훨씬 높은 가성비를 보고 있죠 그러니 어떻게든 실드 쳐줄 수가 없어요 게이밍 가성비는 7500한테 확연하게 발리고 싱글 성능은 별 차이였고 멀티 성능은 13500한테 확연하게 발린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면 호구다 라는 느낌이 쭉 듭니다 그리고 마인차 400F는 얼마 전까지는 추천문에 자꾸 넣었었는데 지금 와서는 7500F랑 비교했을 때 구매 가성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건 물론 가성비가 조금 더 좋긴 한데 굳이 업그레이드도 어려운 구형 플랫폼 12세대 제품을 100원 정도의 가성비 차이인데 몇 프로 되지 않죠 우선 선택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12400F 살 바에는 그냥 7500F 가시고요 그리고 진짜 가장 가성비 좋은 좀 저렴한 걸 사고 싶다면 5600 가야되요 여기서 여한이 저 두 개 다 가두리 양식당합니다 커버 나대버려요 그러니 메인스팀은 딱 두 제품 추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밑에는 엔트리 게이밍인데 사실 안 사는게 좋은 라인업이죠 그나마 12100F만 예외로 해드릴게요 이거는 게이밍 가성비는 그래도 좋아요 5600하고 비교했을 때도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큼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가성비가 좋아 보여도 절대 성능이 개판납니다 절대 성능이 그래서 12100F 사실 12100F도 4960Ti 이런거 쓸 때나 게이밍 가성비가 괜찮은거지 좀 더 윗급 가면 커버가 안되거든요 그러니 요 여러분 3060 이하의 그래픽카드 쓰실때 구울 때 12100F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거 빼고 나머지 라인업은 굳이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비용이면 5600 사고 남거든요 5600이 14만원밖에 안하는데 여기 12100F 빼고 저거보다 싼거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 이렇게 구워도 없죠 없으니까 다 제껴야 되고요 그나마 5600G나 410050G는 APU로 내장 그래픽을 사용할려고 할때 5600은 내장 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요거를 대처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 요 밑에 라인업은 그냥 절대적인 성능 자체가 너무 쳐집니다 너무 조금 다니고 지금 3050급 인데도 성능이 8% 정도 차이 난다는 것은 10% 이건 그냥 게임 성능이 박차를 났다는 거예요 3050이 싸긴 싸요 30만원 정도 밖에 안하잖아요 30만원 정도 밖에 나니까 여기에 10% 성능이면 3만원치밖에 안 되는데 라고 할지 모르는데 얘네들이 3만원 다 하면 5600에 심지어 심지어 보드 가격하고 램 가격하고 쿨러 가격하고 거의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냥 5600 쓰는게 맞겠죠 여기 라인업은 뭐다 다 패스하는게 맞다 그나마 진짜 예산이 부족한다면 11100F 정도만 생각하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펼어보니까 누가 가성비가 좋은지 어떤 제품 하나에 나머지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눈에 진짜 한눈에 보이죠 그래서 가성비 좋은 제품을 잘 선별할 수가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 사기 괜찮은 제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2100F 하지만 어제가서 돈을 조금 더해서 5600에서 시작하는게 좋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7500F 다음 세대나 다다음 세대도 보드 보완이 되고 당장 성능도 가정용성에 불편함 없고 게임 성능도 준수하게 나온다 이거보다 좀 좋은거 쓰고 싶다면 13600KF 벌크를 봐라 벌크로 따질 때는 정말 가성비 좋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CPU다 영상 편집을 하든 작곡을 하든 여러분이 게이밍으로 즐기든 아니면 다중 게임을 실행시키든 다 괜찮습니다 정품을 산다 그러면 비슷한 성능에 비슷한 가격을 가지고 있고 약간 더 좋은 성능을 어떻게든 제공하는 14600KF도 괜찮다 그리고 고성능 PC를 구매하고 싶다면 그리고 그중에서 가성비를 조금 따진다면 멀티 성능이 필요할때 14700KF고 단순 게이밍 용도로 봤을때 13700KF가 좋다 그리고 단일로 가장 좋은 게이밍 성능을 가지고 있는 CPU는 7800CD 요것도 추천해볼 만하다 정도로 정리해주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1월 1일이나 1월 1일이나 조금 더 길게 그리고 표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더 설명해드렸습니다 제 영상 올해 처음 보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요 자 그런 분들 밑에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새해 복 다시 한번 더 많이 받으시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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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